하늘 나라 동화 반주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씨러 갔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 쳐보고자 합니다 이걸 할 때 하나를 강하게 칩니다 하나 둘 셋을 마음속으로만 씌었지만 오늘은 둘 셋 그럼 한마디 총 여섯 번을 치는데 하나 할 때는 좀 강하게 치고 둘 셋 할 때는 약하게 치는 거죠 먼저 한 줄을 쳐보면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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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준비 되었습니까? 준비 시작! 찬사할구 산업할구 남성 그압옵니다. 하늘 끝까지 올라 심한 바람에 들어간 곳 내게 달려 천사는 밤 속삭이고 싶어라 동산 위에 올라서서 바라나는 바라보며 천사할구 산업할구 남성에 비하옵니다. 하늘 끝까지 올라 하늘 끝까지 올라 아름다운 성만의 밤 비하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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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